이거 아세요? 이거 뭔지 아세요? 전 집에 저게 하나 있어요. 아 진짜요? 저게 와인 오프러. 아 이게 와인 따기인데요. 이렇게 놓고. 딱 해서 자동으로 따지네요. 오 신기하다. 아니 남자친구한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멤버들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가 만약에 같이 와인을 마셔서 이걸 깐다면 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. 가보자 그러면 희철 씨가 저 아이디어 상품으로 한 번만 따져보세요. 아 이걸로요? 뭐뭐야? 좋아한다. 왜 이렇게 말해주세요? 잠깐만 기다려. 아이고. 말을 그냥. 따 UCK. 이거 왜 이렇게 하지마. 이거 왜 안깎으세요. 이게 정말 진짜 치즈위같아요. 치즈위같아요. 야 기다려라. 야 오빠 너 이씨. 오빠 기다려봐 임마. 야 주임 나오라고 해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걸 나오나말로.